하수, 아비, 아바마마와 세상 모르는 제가 귀찮으면 주저하지 말고 괴롭혀주세요 제발 밖에 심부름, 구박하정, 폭력, 흥마더들, 독살 당신은 괴롭혀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, 이분 여는 왜 귀여운 얼굴로 날 이리 난처하게 구는 걸까 정말 뭐라는 걸까 여기 좀 이상해 아, 싫으면서도 한편은 하나, 둘, 셋, 넷 서재의 판타지에서 벗어나 주겠니 안 돼요, 그가 우리의 사랑의 원리전 빗나간 기대감에 가득 찬 이완국 왜 난 여기 왔을까 우리 다 가져가 주세요 하아 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